안녕하십니까 미가소 4장 10절부터 5장 1절입니다 훌리바고히 바트지온 카이올레다 훌리바고히는요 훌리 훌리는 원래 훌은요 춤추다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아기를 놓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기를 놓을 때 춤을 출 일은 없고 명령형이죠 몸부림치다 애쓰다 그런거죠 출산을 위해서 온몸을 비틀다 그런 뜻이겠죠 온몸을 비틀어라 와 고히 고히는 아기를 놓아라 명령형이죠 고히는 기야흐 기야흐는 애를 놓는거에요 그래서 아기를 놓아라 그래서 아기를 놓아라 훌리바고히 바는 그리하여 애를 놓아라 바트지온 시온에 따라 카 카이올레다 마치 카이올레다 울레다는 야라드 야라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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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를 놓다죠 출산하다 그래서 울레다는 요 발음이 이제 바티시플 분사형이죠 애기를 놓는 그녀 라는 뜻이네요 그쵸 울레다 애기를 낳는 여인처럼 시온에 따라 상고를 하여서 애기를 놓아라 라고 했죠 이는 기 아타 이제 대째이 미 키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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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사람 도시사람 유다 도시사람 유다 도시사람 유다란 뜻이죠 도시사람 다중 도시사람 도시사람 살것이다 셰틀다운 정착하다 어디에 와 시아의 아 들판에서 살 것이다 예 도시 그 살기 좋은 데서 빠져나와서 이제 어 들리 들에서 들에서 밭에서 또는 들에서 샤드에서 너희가 샤타네트 너가 살 것이다 그리고 우 우 바트 그리고 바트는 요 에스는 있는 보트 보트 내요 그쵸 뭐가 오다 가다 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트 또는 보트 가게 될 것인데 어디에 아드 바벨 예 바벨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예 바벨의 유다가 포로 되어 갈 것이죠 샴 거기에서 어 티나젤리 티나젤리 샴 내가 어 거기에서 나찰 할 것이다 너희는 나찰 당할 것이다 나찰은 요 어 어 구원받다 저 스트리 플런더 딜리블 원 셀프 그래서 보시면요 딜리블 딜리블한 뜻이 많죠 그래서 구원받다 그래서 샴 티나젤리 너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샴 거기에서 이끼알레흐 아도나이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이끼알레흐 까알 하실 것이다 너를 어 그가 리딤 하실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까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4장 10절에 욱힐리 와 고히는 이제 너가 이제 어 산모처럼 애를 낳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너가 바벨까지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고 근데 바벨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서 너를 어 너를 어 리딤 하실 것이다 음 까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11절 왜 아타 이제 네 셰프 어 네 셰프 알라하 이제 네 셰프 그들이 모여들 것이다 네 셰프는 아사프 아사프는 모이다 개들하다 라는 뜻이죠 알리흐 너에 대해서 고임 나라들 라비인 많은 나라들이 너를 대적하여서 모여들 것이다 예 그 이제 아직은 유다에 있잖아요 그쵸 유다 있는데 바벨에 끌려가기 전에 전쟁이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너를 대적해서 네 셰프 할 것이다 아 오메리인 그들이 말을 하기를 예 분상형인데 아마르는 말하다죠 그래서 오메리인 말을 하기를 음 테나프 테나프 왜 타하즈 테나프는 핫네프 핫네프는요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예 볼루트 하다 그래서 그녀를 능력하자 아 이런듯이 디파일 하게 하자 그래서 그녀는 어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리고 왜 타하즈 아 그리고 어 보게 될 것이다 어 보게 되리라 예 하자 하자는 하자는 보다 그래서 보게 될 것이다 왜 지온 시온을 에네누 우리의 눈으로 아이는 눈이고요 아이는 눈인데 에네누은 우리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대적들이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시온을 차지하고 죄송합니다 시온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 아 아 흔 네프 하죠 네 다 뺏들어가고 성전도 다 뺏들어가고 물건도 뺏들어가고 그것을 미가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마 로 야데우 마흐새보트 아도나이 그런데 헤마 그들은 많은 나라들은 로 야데우 알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한다 마흐새보트 아도나이 주님의 마흐새보트는요 마샤바 마샤바 마샤바는 생각이죠 주님의 계획 생각 디바이스 소트 주님의 그 생각들을 알지 못한다 또 베로 헤비누 헤비누 아차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다 비는 이해가 낮아지잖아요 그쵸? 비는 분별하다 로 헤비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한다 아차토 주님의 그 아차 아차를 아차를 아차는 에차 카운설 어드바이스 카운설 주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원수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마기도 알 수가 없고 키 왜냐하면 키브참 그가 키브참 모으실 것이다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카바츠 카바츠는 뭐다 케 아미드 아미르 케 아미르 케 아미르 꼴레나 케는 마치 케 아미르 아미르는 곡식단이죠 곡식단을 모으는 것처럼 그쵸? 모으는 것처럼 고래나 고래나는 고래 고래는 타장마당이죠 그 타장마당 그래서 그 타장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모으시겠다 말씀했죠 아 예예 맞습니다 저기요 지금 그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기베참 그들은 어 그 그들은 이제 그 열방의 나라들을 말하겠네요 그쵸? 보시고요 그리고 구미 바도시 구미 일어나라 바 바도시 그리고 타작하라 바트치온 시원에 따라 시원에 따라 구미 바도시 일어나서 도시하라 도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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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작하라 예 타작하라 키이는 카르네카 카르네카 카르네카는요 게렌 게렌 게렌은 뿔이에요 뿔 내 뿔이 그러니까 너의 뿔이 카르네카 너의 뿔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심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숨은 두다죠 숨은 두다인데 주님께서요 그 시원의 딸에게 뿔을 주신다고 했어요 게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카르네카 카르네카 아심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예 쉼은 두다 두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흠 흠 죄송합니다 뿔을 주는데 그것이 마르제 바르제 바르제 쇳뿔이에요 쇳뿔 쇳 아이론 바르제 그래서 쇳뿔을 내가 둘 것이다 예 바르제 그 다음에 우 바르소 탁 그리고 바르사 바르사 바르사는요 후프에요 바르사 그리고 바르사는 발굽 발굽 내 발굽을 아심 또 숨 나왔죠 숨 나왔고 숨 나왔죠 내가 둘 것이다 네 후샤 네 후샤는요 네 후샤 이거는 청동이에요 청동 청동으로 만든 말발굽을 파르사를 내가 아심 둘 것이다 시온의 딸을 하나님께서 엄청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 하디코트 바 하디코트 암임 라빔 많은 나라들을 암임 백성들 나라들을 어 하디코트 너가 따카크 할 것이다 따카크 는 크러쉬 풀 베라 에스 슬라이스 쓰레쉬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다 따카크가 박살을 내다 박살을 내어서 가루를 내다 하디코트 하디코트 암임 라빔 많은 백성들을 박살을 낼 것이다 흠 왜 할 왜 하할라메티 그리고 어 내가 하람 할 것이다 하람은요 하람은 이게 디보트 익스터미네이터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거죠 어떻게 박살 그 이렇게 멸해서요 완전히 하람 멸하해서 컨시크레이트 정결케 하는거죠 그래서 하 히필령이네요 하 하람의 내가 하람 할 것이다 라돈아이 라돈아이 주님께 그 다음에 어 비챠암 비챠암은요 바챠 바챠암은 컬오프 잘라낸 브레이크오프 잘라낸 폭력으로 얻음 게임 바이 바이올런스 그래서 이거는 바챠암은 어 폭수형이잖아요 그 그것들의 바챠암 그러니까 노행물이죠 예 아까 그 원수들을 나라들을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박살을 내고 그 바챠암을 어쩌죠 예 그를 바챠암을 바챠암을 너희들이 하람하게 될 것이다 하람 컨시크레이트 그리고 헬람 그리고 그리고 헬람 하일 하일은요 재산 그 다음 능력 이런거죠 여기선 재산이죠 군대 재산 재산들 라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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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께 콜 하아 레츠 모든 땅에 어 통치 그 주인 대신은 주인 대신 주님께 드린다 아돈 콜 하아 레츠 예 흠 그래서요 5장 1절까지 갈게요 아타 이제 디트고데디 디트고데디 디트고데디는 까다뜨 까다뜨는 까다드는요 모으다 개들 개들 까다뜨는 이제 컷 잘라내다 개들 트루프 어셈블 자르다 그 다음에 모으다 그래서 디트고데디 발음이 디트고데디 바트 바트 게두드 군대에 따라 군대에 따라 모여라 모여라 마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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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초르는 포위죠 마초르 샴 마초르 샴 그가 두었다 마초르 샴 포위를 그들이 그가 포위하였다 죠 그가 포위하였다 알렌 우리에게 우리에게 포위를 하였다 바 시베트 바시베트는 짝대기죠 그래서 짝대기로서 바시베트 익후 그들이 칠 것이다 알 무엇을 할 히 할레히 뺨 뺨 뺨 뺨 뺨을 칠 짝대기로 뺨을 때린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해서 유다에게 에테 무엇을 소프트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몽둥이로 때리게 된다 라고 했어요 제 5장 1절에 군대들이 와서 이게 바트 게두드 가요 게두드의 딸 이게 바트 게두드가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군대의 도성아 라고 했어요 바트를요 그 도성 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계속 바트를 시온의 바트를 도성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혁 성경에서는 시온의 딸 딸군대여 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 시온의 군대의 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러블 fascina 28 50 32 33 35 35 36 De